사랑한단 말 답이 없는 거야 그때 옆집에 아줌마 니가 니가 어제 떠났다는 거야 그때 난 정말 결심했어 애교 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다시 절대 놓치지 않아 나 오늘 밤 그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준비한 음식과 멋진 음악과 빛나는 촛불을 앞에 두고 다 모두 다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니가 다시 오기를 우리가 다시 다시 만나기를 어디로 갔는지 혹시 아시는지 물은 니 모르신다는 거야 그냥 저 멀리 바다 건너 멀리 간다고 말을 했다는 거야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고 나서 그동안 용기가 없어 말을 못한 내가 미웠어 또 안심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야 그땐 난 정말 결심했어 행여 널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땐 정말 다시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난 오늘 밤 그대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준비한 음식과 멋진 음악과 빛나는 촛불을 앞에 두고 다 모두 다 말할 거야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가 다시 오기를 네가 다시 오기를 우리가 다시 다시 만나기를 우리가 다시 다시 만나기를 우리가 다시 다시 만나기를 우리가 다시 다시 만나기를 다시 다시 만나기를